7위부터 4위까지 먼저 공개한 뒤 3위부터 1위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위부터 먼저 한다고? 뒤부터? 뒤부터 먼저 한다고? 여기서 안 불리면 좋은 거네 미션에서의 4위부터 7위까지의 순위 지금 공개합니다 7위 반반치킨 6위 쇼꼬 5위 찌방세 4위 팀 여가네입니다 충격이다 하위권에 있다고 하면서 놀랄 크리에이터도 보이거든요 저는 반반치킨님 왜냐하면 사실은 유튜브에서 제일 먹히는 게 유머이긴 하잖아요 그 부분이 좀 왜 여기 있지?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많이 들었어요 우리 처음에 진짜 힘들지 몰랐잖아 하나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자 저는 쇼꼬 팀이 6위인 게 조금 놀라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라운드를 거치면서 이 친구들의 잘하는 것들을 보아면서 새로운 도전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했고 사실 뮤지컬 할 때 되게 신선하고 재밌다라고 했는데 또 여기 오늘 오신 구독자분들의 판단은 또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게 저는 조금 충격적이긴 하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상위권에 든 3팀 상위권에 든 3팀 1위부터 3위 곽범씨 1위 누구 예상하세요? 말 쫄려 좋았어 좋았어 잘한다 에이맨 저는 오이의 순간 오이의 순간? 네 이게 그전까지는 영상 편집이나 이런 게 너무 디테일한 게 충격적으로 좋았는데 오늘은 사람의 매력까지 너무 보여줘서 그걸 느끼셨다면 아마 2위로 또 눌러주시지 않았을까 2팀 5회 순간이랑 트릭샷 코리아 오예순환이랑 와우 트릭샷 코리아 오예순환 저 트릭샷 코리아 와우 오예순환님이랑 와우 트릭샷 코리아 여러 명 낳은 분들이요. 아, 트릭샵입니다. 그분들이 제일 재밌게 봤어요. 와우하고 그 팀이 재밌더라고요. 와우님, 간절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. 우회순가님, 제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꼭 우승할 거라고 믿습니다. 트릭샵코리아, 화이팅!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저희 트릭샵코리아의 홈평회가 되지 않을까. 1라운드 영상은 자신인 것 같아요. 제가 우승하겠습니다. 와우! 자, 그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위! 와, 진짜 다리 떨려. 트릭샵코리아 2위, 와우! 1위! 5위의 순간입니다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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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처음에 여기 지원할 때부터 내가 짱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잘 안 들어요. 1위. 1위. 2위. 1위. 아멘